아 네 안녕하세요 vj마두입니다 오늘은 아이자 내기 방송이구요 내기 내기에 걸린 것 제가 지면 요리방송 크레이프 라는 무슨 케이크 만드는 거래요 저 크레이프 라는거 처음 들어봤는데 크레이프 라는 케이크 만드는 거구요 자 기회는 세번이 아 기회는 두번이구요 이거 저주방 아이템 안보이는거 블라인드 블라인드 이거는 돌리는거 사실 그리고 아이작으로 풀갓으로 풀갓모드로 클리어하기 입니다 클리어하기 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오 시칼그림이 나왔어 뭔가 느낌이 좋아 시칼그림이 나왔어 저기 캬 port 올스텋에 남았구요 올스텋 어 쏠하드도 있네요 굳이 좋아 쏠하드가 나왔구요,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시청자분이구요 저희 방송에 저와 1대1 4개를 하실 시청자분입니다 여기 색돌이 있네요 여기 색돌 색돌을 붙여봅시다 뿡 소울아트 두개 아니 이건 말이 안되지 소울아트 두개구요 야 끝났다 아이 작이란 게임이 끝까지 방심하면 모르는게 때문에 방심할 수 없어요 erm öld 다행이다 크레이프 만들어 놓는건 뭔지도 몰라 크레이프가 아니 크레이프가 뭔가거지 reasoning 잠시만요? 지금 멜로디가 좀 짰는데? 그 돌릴 수 있다는 게 방을.. 뭐지? 다시 처음부터 돌릴 수 있다는 건가? 아니야 갈 거야 이거는 내가 아까 이미 다 썼잖아 우리가 이거는 지금 그냥 바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걸 왜 돌리니? 이거는 바로 가야지 아.. 주서위.. 아.. 주서위 싫어 갈 수도 있구요 아직 만지면 안돼 아.. 만지면 안돼 야야야야 만지면 안돼 만지면 안돼 집중해 집중해 너 지금 중요한 거야 지금 애기를 니가 보스 템이 뭐 나올지 아주 궁금하구마 아주 궁금하구마 흥미진진해 아 성수 나와라 성수 진짜 짜증나 다코야끼구요 첫 번째 보스는 이 내기 방송이 왜 시작됐냐면 우리 지금 시청자 통화하고 계신 우리 스카이프 하고 있는 시청자분께서 저를 엄청 깠어요 내 종심이 스크래치를 했어 아이잭 그렇게 못한다고 어? 그렇게 까진 않았어 내가 진짜 내기 방송을 하자고 그러면 내가 승부를 걸었어 내가 아이잭 내가 맞으면서 막 하고 그랬어 나 겁나 잘해 원래 흠 참아 자와자찬이시구마 자 립스틱 돌릴게요 뿅 뿅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내 친구 프렌드 유도노물을 발사해주는 프렌드죠 갑시다 와 소울하트 왜ните general 소울하트 지금 많네요 아아 지금 피가 많아 피가 2대로만 가면 2대로만 가면 아주 그냥 무난하게 제가 이기고 왔네요 아 아까 는 pt 참일이 아니야 Que tt 참일이 으핳 pt 참일이 그런다가 죽었지 e farther 야 그런말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어? 어? 아 쪼끄나왔어요. 돌릴게요. 자 폭탄 하나. 택돌. 어? 아 열쇠 없어. 아 열쇠. 열쇠. 열쇠가 없어. 어떡하지? 열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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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가 없어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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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마. 맞지마. 제발 맞지마. 제발 맞지마. 아 미치겠다. 내가. 내가 더 긴장된다. 안돼. 안돼. 고만맞아. 안돼. 고만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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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돈 봐. 돈 20원 모았고요. 자. 색돌 있네요. 또. 뿜. 야. 끝났다. 끝났다. 내가 이겼다. 이겼다. 이거는. 아 뭔 일이야. 아프리카 왜 이렇게 느려. 빨리 나와. 내가 이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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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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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? 구피발! 어? 바이스 없는데? 큰일났다. 우선 구피발 돌릴게요. 나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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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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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잠깐만. 생각 좀 해보자. 생각 좀. thinking about thinking. thinking about thinking. 아 진짜 소울아트 짠다. 열쇠 열쇠. 허어어어어어!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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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먹어. 아니 뭔디. 궁수자리 먹었어요. 궁수자리. 이게 뭔데요? 관통샷이죠? 관통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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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괜찮아. 난 괜찮아. 자. 저희 스탯이 지금. 괜찮아요. 꽤 나쁘지 않아요. 갑시다. 보스. 아까도 그랬어. 아까도 그랬어. 갑시다. 갑시다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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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너 필사종 이길꺼야. 나는. 아니. 아까도 그러다 망했어. 괜찮아. 나는. 내가 이길꺼야. 이거는. 난 유령. 유령 나오는데. 유령 나오는데. 어어. 이러면서.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아. 악마방 떴다. 악마방. 우선 옷걸이 먹을게요. 아. 근데 게이지가 하나 부족해. 아. 아깝다. 헉. 잠깐만요. 아. 다. 아. 다이쓰. 아. 다이쓰 한 칸. 아. 다이쓰 한 칸. 아. 오메. 아. 다이쓰 한 칸. 아. 다이쓰 한 칸. 아. 다이쓰 한 칸. 아. 아까도 이래 나왔으면서. 이거 먹고 갈게요. 아. 저거 나. 돌리고 싶은데. 아. 이거 못 가나 여기. 아. 못 가네 여기. 지금 내가 이길라면 어떻게든 머리로 구려야 될게 어떻게든 이길라면 머리로 구려야 될게 아 근데 할게 없어 아 열쇠도 없고 폭탄도 없고 아 나 초반에만 그래 아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는게 없어 내려갈게요 할 수 있는게 없어가지고 내려갈게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망하라고 그냥 잠깐만 무슨 무기방 가볼게요 나 진짜 신중하게 할거야 진짜 진짜 내 이름 붙잡지 않았네 무조건 이길거야 무조건 달방 갈게요 어차피 소울아트 짐 있을 때 오 알약이다 오케이 뭐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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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못다오는거야 엔시다오 아 씨 아 알약 먹으면 안되나봐 나는 계속 먹어요 괜찮아요 저는 열쇠가 없다 큰일났다 열쇠가 없네 지금 피통이 너무 없는데 피통이 너무 없다 왜 이렇게 열쇠 나왔구요 바로 열쇠 바로 나왔구요 후 돌릴게요 아 나쁘지 않은데 이거 아 나쁘지 않은데 이거 나쁘지 않은데 먹을게요 그냥 이거는 응 먹을게요 진짜 나 진짜 신중하게 할거야 진짜 나 이거는 무조건 이길거야 이건 내 존심이 걸린 문제야 흠 차아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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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꺼막신해 아 진짜 이기고 싶다 진짜 제발 제발 아 열쇠 너무 안나와 또 아 요번에도 열쇠가 너무 안나와 열쇠 뽑을게요 열쇠가 필요해 지금 열쇠가 필요해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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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 실수aux판 아 이제 쓸게요 허어어어 아 또 뭔 뭐야 또 아 짜증나 진짜 네 저 부르셨어요 나 일부러 말 안해줄 거야 일부러 말 안해줄 거야 아필 카메라에 가야지 아우 진짜 짜증나 진짜 재수없네 아니야 뭐냐 웃기잉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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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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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됐어 됐어 아 이제 처음 알약 먹은거 나왔네 됐어 됐어 저스티스 어 저스티스 제발 제발 저스티스 믿는다 너만 그렇지 고마워 그렇게 고마워 고마워 그렇지 어우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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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달방 갈게요 달방 달방 갔다가 까볼게요 뿅 포탄에 열쇠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없어가지고 좋아 좋아 나쁘잖아 진짜 폭풍 웰세가 안나와야 되는데 보이나요 내 운세가 오늘 좋다고 하네요 그럼 뭐 해봐 어우 짜증나 오늘 내 운세가 좋다고 하네요 시청자분이 제 운세를 봐주셨는데 오늘 운세가 좋다고 합니다 초반에만 그래 초반에만 자 비밀방 열게요 폭탄 많으니까 어 뭐야 비밀방 어디야 어? 비밀방 비밀방 안 돼 비밀방 어디지 비밀방 여긴가? 비밀방 찾아볼게요 예스 비밀방 비밀방 나와봤다 돈이겠지 뭐 비닐방 나왔구요 비닐방 나왔구요 우리 지금 피통이 없으니까 열 수 많으니까 우리 가자 아아 잠깐만 잠깐만 돈좀 뽑자 돈좀 뽑자 돈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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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인세일 사구요 50% 세일 사구요 돈좀 뽑을게요 돈좀 폭탄 남기고 다 쓸게요 우선 보스 잡자 보스 잡고 생각하자 우선 보스 잡고 생각할게요 오케이 쉬운 보스네요 아주 좋아요 쉬운 보스네요 보스 쉬워 이기했는데 이거 아주 그냥 아 보스가 왜 녹아 보스면 쎄야지 아주 좋네요 좋아좋아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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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게요 악마방이 안나왔어요 아무거만 안나왔고 피통 먹을게요 그냥 피통 없게 어우 짜진거 불려요 아 이사람들이 진짜 해더라도 너무하네 뭘 굴리라고? 아 그럼 박인세일 왜 샀대 자 소울아트 사구요 열쇠 부족할거 같아 열쇠나 사갑시다 자 가자 맞아 배터리 아깝게 배터리도 있는데 이사람들이 이사람들이 진짜 어바무지한 이사람들이 진짜 큰일난 사람들이 그냥 무슨 나 무조건 이길거야 진짜 어떻게 시청자들이 이길라고 하냐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쁘다 ㅋㅋㅋㅋㅋ 4명이야 괜찮아 4번째인가 벌써 음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럴거에요 하하 쎄가 왠지 이길거같은 느낌이 팝업업 드네요 맞아 재미없게 하시네 아니 아아 이게 재미잇? 난 재미있는데? 난 재밌는데에에에에에에 그쵸 재밌죠? 으허헤험헤헏허헤헿허 에헿헝헤헤 헤헤헤헤 자아 단라 뭐냐 아 쩌쩌쩌 오케이 나쁘지않게 나쁜거 안걸리는게 다행이야 아.. 나쁜거 안걸리다 좋아좋아 아주 좋네요 지금 아주 수고히하게 좋아요 상황이 이번엔 또 안맞는데 짜증나게 아까는 극히 잘 맞았으면서 내가 스위치 한번 딱 켜지는 순간 내가 말했지 나 집중모드 쩐다고 지금 내 스위치가 켜졌어 아 안돼 헹헹헹 내가 한번 집중하면 원래 끝도 없어 끝은 있죠 아니 나 한번 집중하면 집중료가 아주 헛허벌하게 쪼커! 제발 쪼커! 제발! 제발 아 뭘 또 신기한게 나왔어 뭐야 이거? 이거 뭐야 면도칼? 면도칼은 뭐야? 몰라요 혹시 면도칼에 대한 아이템 제보 바랍니다 이거 뭐야 면도칼? 면도칼 뭐야 이거? 좋은건가? 알아놈 말아주시지마세요 알아놈 말아주시지마세요 화 이 사람들씨 아무 말도 안하네 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야 그래도 지삭이 왜그러냐 우리 아이템 정보 알려주자 아이템 모르는걸 뭐 어떡해 자 진작 알았어야 돼 그럼 정보는 알려주자. 아유 아이템 모르는 걸로 뭐 어떡해. 자 진작 알았어요 이제. 아 씨 돌이라나? 나 우리 편에 내 편이 있어. 문어님이 내 편이야 지금. 난 문어님 말 만들어 봐야지. 오케이 쏘르하트 하나 생깃고요. 이터널하트 이터널하트. 이터널하트 하나 생겼고요. 어 배터리 갈시고 오신댄다.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헐 아 이거 어떻게하지? 여기 아아 어쩌써 아아 밀어밀어 밀어밀어 야 건전지 떴어 건전지 건전지 떴어 됐어 됐어 건전지 떴어 뜨음을 몸몸.. 몸몸수가 있네 됐려 아 이게 뭔가 아 이거 왜 떴지 이거 잠깐만 잠깐만 건전지 아껴놔야 돼 저거 권진이 저거 아껴놓고 저거 권진이 아껴놓고 권진이 저거 아껴놓고 딴 데 볼게요 딴 데에 돈이 없구나 내가 지금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죽을 수 있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큰일 날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거 오오오 권전지 권전지 아 권전지 되게 잘 나왔네 진짜 보스 볼게요 보스 두마리 쉬운거 나왔네요 보스는 아주 쉬운거 나왔네요 아주 아주 쉬운거 나왔어 어어어어 보스 소울아트에 연사업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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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겼다 이거 내가 이겼다 무조건 이겼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이겼네요 이거는 더 볼 필요 없습니다 더 볼 필요 없는 경기네요 피통이 어마무지하죠? 아니 진짜 뭐 아 진짜 짜증나 내가 이겼다 아니 안 괜찮아요 럭푸트 나왔다 럭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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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구요 잠깐만요 건전지 있나 손 열어볼게요 음 열어볼게요 어 뭐야 야 돈 없었어 돈 고마워 야 돈 없었는데 그래 그래 요번에 널 죽이고 럭푸트 먹고 고마워 널 죽이고 럭푸트 먹어야겠다 이제 이한테라도 한대 맞아라 안맞는뎅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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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자 럭푸트 먹구요 convincing is that is wise to get all of the heads Organized King 만부진 API 도대체 wurde 어떤 Un Radiates Kas籽 vil harmful He Oh That is W A 으허허허